서지연 검사 성추행 사건 은폐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공범이라는 사실이 알려져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. 어제 보도에 박상기 작년 10월경에 서검사가 법무부 장관 면담을 요청했고 법무부 장관이 사람을 보내서 서검사를 만나서 진상조사를 했다. 그런데 그 뒤에 번복했다. 더 추가 조사를 하지 않고 거기서 번복해서 사실상 은폐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. 때문에 서지연 검사 성추행 사건은 비단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의 진행형의 일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. 극기야 지금 온라인상에서는 이 결정이 청와대와 협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. 그 의혹이 확산되는 이유는 당시에 탁현민 행정관 여성 비하 이슈가 크게 터졌는데 서검사 사건까지 불거지게 되면 걷잡을 수 없게 된다 때문에 이걸 덮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. 박 장관 본인은 처음에 진상조사 지시를 했기 때문에 하고 싶었지만 탁현민 행정관까지 확산되면 사태가 걷잡을 수 없게 된다는 그런 판단 때문에 청와대 쪽에서 법무부 장관한테 이걸 덮으라고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. 우리 유승민 대표께서 이 사건 특검을 요청했는데 그 특검과 별도로 청문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. 이 서재환 검사, 상부총 사건, 은폐 공모자들이 누군지 밝히기 위해서 그리고 법무부 내에서는 진상조사를 지시해놓고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청와대하고는 아무런 소통이 없었던 건지 이러한 의혹들을 명쾌히 규명하지 않으면 앞으로 일파만파 이 사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듭니다. 그래서 이번 성추행, 사건, 은폐 기도, 진상규명 청문회를 우리 국회가 합의해서 결정해줄 것을 촉구합니다.